근데 엄마가 기본적인 데일리로 착용할 목걸이가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골든뉴에서 구매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라벤더 쇼핑백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오픈해볼게요. 포장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리본까지 이쁘게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반지 사이즈 될 수 있는 거. 저희가 골든드는 처음인데 왠지 좋아요. 열어볼게요. 저희 엄마의 생신 선물. 보증서랑 함께 와요.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소요되는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다이아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고 좀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이아가 너무 작아서 저희는 좀 큰 걸로 해서 했습니다. 보증서랑 함께 오니까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꺼내볼게요. 꺼내보십시오. 근데 이거 케이스랑 선물 포장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안 닫아도 돼요. 저희 언니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사실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기 전에 보는 거라서 언니 엄마일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는 이렇게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해요. 되어있고 이 끈 부분은 이렇게 끈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장이 너무 꼼꼼하게 되어있어요. 예쁘죠? 예쁘죠? 짜자자잔. 짜자잔. 다이아와 함께.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는 손잡이 부분이라고 해야되나? 이것도 하트예요. 너무 귀엽죠? 지금 착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착용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길게 해서 착용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잊隊퍼들 이런 거 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